안녕하세요 팀퇴비니엘 백포센트의 송아 팀퇴비니엘 앱캠입니다 네 백포센트가 바로 7월에 여름에 바로 네가 예쁘다 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니엘씨가 오행씨를 무척 잘 듣는다고 저 들었어요 네 그쵸 제가 또 오행씨를 그렇게 들죠 엄청 센스있게 네 그쵸 제가 오행씨를 타고났죠 네 그래서 네가 예쁘다를 오행씨를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얼굴이 가 가장 예 예쁘다 두 푸딩같은 너의 피부 다 다가졌구나 이 정도야 표현이죠 네 그럼 백포센트 여러분들 저는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스크래틴 탑이 한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포센트요 지금까지 팀퇴비니엘 백포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